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이 말랑이 이 팝이 씨랑 가지고 이 말랑이를 가지고 낼 겁니다 딸기말랑이 넘쳐봅시다 안돼 지금 진가 좋아 어 진짜네 어 깨진건 아니겠지? 안 깨졌어 다행이야 어? 여기 깨진거 아닌가?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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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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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거지? 우와 어떻게 된거야? 봐봐요 이번엔 그리고 팝이 잡니다 먼저 둘 셋 흐흐한다 어 어 어 알이 거꾸로 매달리는 너흘리한다 함께라서 뚜뚜라는 흥끼리자고 으흐 으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이에의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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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여기 가만히 좀 이따가 감사받아볼게요 그럼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달성, 조회수까지 고고! 감사합니다!